자세하게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고구마 원래 하얘야 이거 원래 하얀 고구마야 고구마는 원래 하얗다 어? 쟤도 집어넣는데? 어허 그래 말체자르데 말체자르 누구의 실력이 뛰어나나 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저쪽에 덱을 느낄래 아 종자루 산뜻하게 시작 집을 남기는 걸 잊지 마십쇼 아이씨 칼 차면 손해 칼 차면 손해 사인 흠 그러지 흠 요거 4구멍 잡을게요 하나 박아놓을까? 아 매직밥 내일 그거죠? 아 깜깜한거 좋아하나 아이 참는게 낫겠지 뭐 붙일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 붙일수도 있어서 쉽게 정리가 될수도 있어 아 아 아 아 아 깜깜하고 좋아 아 이거야? 아 아 아 아 이거야? 전체 마법까지 해서 랜덤 빗어봐 노스맨드로 반드시 선미하리라 한 번 가볼까 내가 맞지 아 빨리 좀 먹으면 안되냐고 껌씹듯이 즐기는거에요? 남 먹는거에 참겹마쇼 말투 좀 아재같은데 진배없네님? 남 먹는거에 참겹마쇼 남이야 어떻게 남이사 어떻게 먹든 남이사 참겹마쇼 남이사 개쓰레기 암살 이거부터 되자 쓰레기부터 아 얘도 전설나오는데 왜 힐이나지 좋아서 자 갑니다 랜덤 대잔치 자 요쪽으로 박으세요 요쪽으로 박으세요 칼은 요쪽으로 칼은 멍우리 칼은 나는 부담없이 때릴수있죠 며칠 여러개 깔아야지 어 뭐야 해치수가 있었어 멍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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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갇혔어 마이 예보 쉐도소 멍우리 더 약올라 이렇게 한바퀴 돌려서 때리고 한바퀴 멍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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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이의 바아 쉐든 싸아 남초 흐흐 나부터 이상한데? 명치 그렇죠? 그렇죠? 음 요거는 이상할 것 같은데? 이상하게 요걸로 이상하게 그쵸? 그 다음에 시장님 그렇죠? 흐흐 흐흐흐 흐흐 해즈로 죽었다 어쿠 오 아 어 영 consolidation 오! 이세라 이세라부터 되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긴 한데 내가 꿈을 꾸며 귀룡은 더 광역을 할 수 있어 오오오오오 모의가 실체가 나를 정리하여 요정 치명란에도 리믹스 알람으로 설정해두니 늑잼을 못자서 덕분에 강의도 안내져서 고마워 한잔하지! 신! 정량 안냈는데? 너 전 턴을? 신! 정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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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도전! 심히 골룸하다. 이렇게 하면 심히 골룸 하죠. 이거는 겐즈야. 이렇게 해놓고 깜짝이야. 아 뭘 봤어요. 아 진짜. 물음표. 이거를? 이거를? 출각인데? 에반데? 흐흐흐흫 요즘 치명 야나도 리믹스 알림으로 설정해두니 닛잠을 못 자서 덕분에 강요도 안 늦어. 고마워. 아 별말씀을요. 아 별말씀. 아 별말씀. 아 별말씀. 아 별말씀. 아 별말씀. 킬각 인성질 에반데요 심각한데요 인성 사십사삼질 왜 안하냐고 눈까비 짓고 골랄까? 방어 태세 완료 어어 포크 딱 좋아 와우 넌 찍혔어 첨부 첨부 지랄 개지랄 뭘 속고 있는지 이걸 내는데 붙일 수가 있어요 그니까 잡아줍니다 하스스톤 언제 끄냐 삼각지 할 때 그때 올라간다 아침에 오셔야 돼요 아침 9시부터 합니다 뭐야 네 뭐라 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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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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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ㅇㅇㅇ ㅇㅇㅇ 더 볼 수 있을 수도 있거든 안 치고 포크 2코면 너무 사기야 ㅆㅇㅇㅇ 안 치기 잘했네 다음 요거 나가되니깐 벽규를 준수하십쇼 벽규를 벽규를 준수하십쇼 울다많이 갔기때문에 벽규에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됐어요 성기사는 바나나 해서 요거 연기하기도 좋고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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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좀 깔끔하게 넘겨주세요 됐습니까? 또, 금방 달리면 ㄹㄹㄹㄹ 너 어딨죠? 1딜 왜요? 아 안때렸나? 나 안때렸어요? 안때렸나봐 죄송 피바다를 만들 시간이군 고마워 고대 저주가 겉에 넣을 수 없나? 와고모고 겉에 넣을 수 없냐? 얘를 죽여놔야 얘가 나갈수 있잖아 먹쥐를 준수하십쇼 아누비 사스 파수병 하.. 공지를 조심 아.. 아아.. 아아.. 좀 사기를 많이 쳤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핸드가 어떻게 잘 잡히지 좋게 종자도 잘 잡히고 왜 그러지 내일 10시에 매직박 형님 채널에서 투기장 거 합니다 내일은 아마 휴방 사례 그 사코가 없기때문에 가지고 갈게요 사코가 두개밖에 없어 동시 송출? 힘들거 같은데? 그것 때문에 얼굴 나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굴 나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요? 네 맞아요 졌어요 근데 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아 2,3짜리는 감사하죠 저는 상코에 너는 화작치게 생겼어 같이해요? 근데 그게 안되잖아요 어차피 보는건데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보는사람은 거기 가서 매직박 형님 거기서 가면 되는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아 사코가 다 나오네 사코가 다 나오네 내 불리면서 나 깜짝이야 오늘도 지구 반대편에서 야식 먹으면서 볼 수 있네요 부활절이라 내일 일도 안가요 아아 축하합니다 나단 이천님 이천원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난 좋아하냐 얘를 잡는게 낫겠지 이천원님 마법을 하면 6콜을 쓸 수 있단 말야 어차피 두개나 갈거니까 록구 좋아요 록구 아저씨 너무 궁금한게 있는데 여쭈어봐도 될까요? 아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록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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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그 다음이 록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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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 저도 어디서 보았는지 요거는 얘한테 써야돼요 아마 때리고 얘 때릴거야 이거 지금 아니면 타이밍 나가기 힘들거 같애 쌩 칠코라서 나가기 힘들어 지금 나가줘야 돼 나갈 수 있어 광역은 없구요 데려가 utta 가자 치고 얘가 치고 정리하네 으응 오오오 우 오오오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죠 염념 염념에 당했어요 오 좋아 이코 이코 할 수 있는 하나만 넌 찍혔어 뭐죠 어떻게 할까 오우 요게 발라드라도 쏴야되고 무기 교체야 되고 무기도 쳐야되고 캬 이언 아래 speaks 요거는 아껴놓을게요. 그거 바르고 바르고 할 수 있으니까. 얘가 나가야지 이걸 바르고 바르고 가 되는데. 바르고 바르고 하면 이거밖에 없네. 바르고 바르고 하면 이거밖에 없네. 코스트가 효율적이지가 않아. 그리고 얘한테. 강요할 수 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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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